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섯 가지 확신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목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과 영원한 응답을 누리 그 한 사람 본문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대 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이 있죠. 우리가 7대 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10가지 비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 보통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다리드왕, 솔로몬왕 그런 왕들을 중심으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만일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리드왕 시대에 가서 내가 다리드왕의 신화가 된다. 신화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사표 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리드왕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참 큰 실수를 하죠. 저녁 노을 질 때 궁전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어느 집에 한 여인이 싸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고 침실까지 불러드리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바세바 남편이 우리아거든 장군이거든 자기 부하거든 알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휴가 나왔다가 기대할 때 자체 전방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었죠. 우리아 장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리드왕이 또 양심은 있는지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에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시를 쓰잖아요. 시를 쓴 게 몇 편이죠? 10편, 51편 5절에서 시를 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재학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재학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잘났다고 하지만 나 또한 정말 창세기 3장 출신이구나. 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출신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가지고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가지고 나 또한 잘났다고 하지만 나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게 10편, 51편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해, 더한 사람이 궁전에, 궁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었죠? 천명이었나요? 나는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천명이나 거느리고 있어 이 천명의 후궁을 건드리면서 다 우상이 돌았잖아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을 우리는 이렇게 지혜의 왕으로 이 사람들을 자꾸 지켜 세웁니까? 왜 지혜의 왕으로 우리 후대들한테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킵니까? 알고 보면 상당히 이렇게 험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요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성경은 한 사람을 용망시키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기록된 역사인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다위 왕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런 기복신앙 쪽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반드시 여러분 먼저는 흐름의 역사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 민숙이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민숙이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엄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 민숙이 25장 사건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해산에 도착하고 신해산에서 가데스바나에로 갔다가 부신앙 사건으로 바람광리하여서 38년을 지내죠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합 동편 땅 시띔이라는 곳에 딱 몰물렀을 때 요합 도단 동편강을 딱 건너면 이제 가난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띔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출애굽기 25장 1제에서 2제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해는 돼요 평생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농사만 하던 손도 다 터지고 화장도 없고 맨날 맨울굴로 있는 애들만 보다가 어이구야 저기 뭐 저기 시팀 땅에 가니까 가난한 땅 그 부근에 있는 땅 가니까 얼마나 예쁜지 막 화장도 했지 막 뭐도 하나 달았지 옷도 뭐 알록달록한 거 입었지 하니까 우리 렐먼트들이 눈이 막 뒤집어져 버려요 이해는 돼 무심하들은 그래요 원래 저는 안 그래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들과 그죠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게 거기서 끝납니까 오빠야 오빠야 요오만 신이가 내가 모시는 신도 신인데 너무하는 거 아이가 종교 파티에 초청을 했네 그러니까 이 렐먼트들이 가스나들한테 기지바들한테 빠져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 섹스 파티만 한 게 아니라 종교 파티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완전 뒤집어놨고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면 됐다 렛츠고 가자 가는데 가난 땅 도가하기 전에 요단 동평 땅에서 아이고 우리 요 잠깐만 머물러 있자 여기서 막 사단질이 나쁘네 가난 땅 도가기도 전에 세계보금 하기도 전에 막 사단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연병을 줘요 연병을 줘가지고 전염병을 줘가지고 여기서 2만 4천명이 2만 4천명이 팍 죽어요 우리 렐먼트 대회 하면은 제일 많이 모이면은 모였을 때가 2만 명 가까이 모였죠 1만 8천명 2만 명 이래 모였죠 그 이상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딱 성경을 봅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선별하시구나 정리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러내는 선별작업을 제자만을 세우는 그 선별작업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요수하서 24장 31절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수하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호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요호하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요호하를 섬겼던 게 요수하를 아는 자들이 요수하와 함께 동거했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어 그래서 요호하를 섬겼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요수하가 몇 살 때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120세 때 요수하가 120이 되어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요수하와 함께했던 갈렙과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요호하께로 돌아갔다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겠죠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들이 요호하를 알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게 그런데 또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무엘상에 사무엘상으로 한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러분 한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의 몸이 비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멘하 멘하 같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졌지만 성전 안에서 제사 음식을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먹고 제사 음식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실로 안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행위하고 또 JMS처럼 비슷해 이게 비슷하잖아요 내하고 몸을 섞어야 니가 니 안에는 제가 씻어간다 엘리 제사 아들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그 뿐입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말한 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고 뭘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의 양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했을까 본부 훈련단 했을까 아니겠죠 똑같은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라도 힘들겠다 여우수아 시대 때를 지나서 사사시대가 오고 엘리 제사장을 지나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그의 아들들이 또 어떤 짓을 했냐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무엘 상 우리가 사무엘 상 8장 5절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 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넓고 사무엘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거든요 왠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였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차 옆에 저를 해치라는 나라 차 가난이라는 나라 저 어떤 나라 아무리 나라 암몬 나라 이런 나라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사람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결국 사람왕을 세웠어요 그 사람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사울왕이잖아요 초대왕 사울왕 사울왕을 딱 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왕이 사람이 괜찮았거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천이요 아니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런 소문이 들고 이런 말이 일어나니까 사울이요 시기 질투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귀신까지 들려버렸네 사울왕이 맞죠 성경 이야기 알죠 사울왕 또한 여기 창세기 3장 출신인 거예요 사울왕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왕을 세웠는데 어땠어요 다윗왕도 우리가 소론에서 봤잖아요 다윗왕 또한 창세기 3장 훌륭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다윗왕 또한 창세기 3장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이 하나님의 도구지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도구지 우리가 다윗왕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데 이 다윗왕을 통해서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됩니까 솔로몬 왕이 돼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임대아파트 살까 신방 갈 때 보면은 우리 구역 가운데 요번에 아이파크로 이사한다 와 좋겠다 나는 임대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사간대 가면 또 거긴 갑다 싶으면 아니요 거기는 우리 아파트 그 별장으로 오세요 별장으로 시골에 가면 별장 지어놔서 이 집이 몇 채인지 와 하느님 나한테는 왜 임대 주고 LH 주고 나한테는 왜 아이파크든 안 줍니까 조바라 니도 솔로몬처럼 된다 물질이 재물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여자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진짜 형상 우상이 니 집에 가득히 니 마음속에 가득히 돌아온다 왠 줄 아나 니 또한 창세의 3장 제 속성을 가진 인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음성이 탁 돌려요 그래서 LH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착당한 환경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이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 딱 잡혀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궁전에 성전에 많은 우상이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진짜 사단질이 나버렸네 어떤 사단질이 나버렸습니까 로호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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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는 아들 솔로몬 왕의 아들 로호보암이죠 로호보암 때에 가서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버렸네 맞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130년 138년 이전에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흐름의 역사입니다 흐름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일이고 말씀이 왕이 되지 못하면 나 또한 우리 후대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복된다는 게 제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하나의 채널에만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흐름의 역사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의 역사로 그래서 절대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 일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했던 절대여정 가운데 신앙의 비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말처럼 들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내게 말씀이 다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창세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 족속을 통해서 메시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도구가 누구였냐 그 중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희석이야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그 족보대로 축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도 정말 우리 나도 우리 후대도 우리 교회도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교회의 왕은 누가 돼야 된다 말씀이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 말씀이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 왕은 누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되는 게 말씀이 왕이 되어야 어떤 상황상에서도 세상과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왕이 되어야 세상과 어떤 문제사건 일들 앞에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능력 말씀이 왕이 되어야 세상과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거나 휘둘리거나 자빠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공감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감이라는 말과 공감이라는 말을 구분을 구분을 할지 몰라요 동감은 뭐냐면요 여러분 슬픈 드라마 보면 우리 어머니들 특히 막 자고 우시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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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잖아요 그 동감 동감능력이에요 누구 배고프잖아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입에 넣어주고 싶잖아 그게 동감인 거예요 그게 동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감에는 양면성이 있어 좋은 것도 있지만 양면성인데 하나는 뭐냐면 누가 그 카드나 진짜가 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동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공감은 뭐냐 인지적인 능력인 거예요 인지적인 거 인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문제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있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여기서부터 말했죠 능력을 가지고 공감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감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다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게 비로소 공감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내게 말씀이 왕이 되었을 때 딱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이 왕이 되었을 때 보이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게 뭘까요 뭡니까 이것이요 이게 딱 보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메시컴을 탔잖아요 또 SBS 또 MBC보다 더한 JTBS 방송 한다고는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고 일단 사실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뛰어넘어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 사람들의 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허감의 역사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스 6장 12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사업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사업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사업은 영적인 사업이라고 해요 혈과 육의 사업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업은 혈과 육의 사업이 아니다 어둠의 주관자와의 사업이다 영적인 사업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스 6장 12절에서 에베소스 6장 12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달라는 게 19절에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봤듯이 십딘 사건 이후에 정말 회개하고 요수와 갈렙을 중심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세계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시대가 왔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이 정도까지 왔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반복되는 이 땅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이 렘런트 운동이 2, 3, 7 5총종조 이 운동이 정말 중단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정말 영적 사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반복되는 이야기로 이 시대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가운데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뭐가요? 영적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허감의 역사구나 교회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알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입에 보금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랩런트 운동이 중단되지 않고 이 운동이 2, 3, 7과 5천 정도까지 영원히 영원한 응답으로 남기는 그 한 사람의 응답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이 되어서 사실과 진실되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랩런트 운동과 2, 3, 7 종족을 살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함께 하견해야 할 것이 오늘 제목이죠 다섯 가지 확신 이것을 다시 하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 암수집사님 가운데 뭐 저보다 밑에 한참 동생이니까 그런데 암수집사님이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듣고 저는 답변은 안 했어요 다락방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서미스쿨 애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불쌍하대 왜 걔들 지옥 갈거냐 다락방에 구원이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좀 모자란 사람이 그러면 모자란다 말하면 우리 교회에 모자란 사람은 없는데 만일에 모자란 사람이 그런 말하면 모자라서 그런다 말하지만 멀쩡한 게 그런 말을 해요 다락방 안에 구원이 없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비밀과 게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밀은 여기 뭐 있게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십시오 보여주잖아요 알죠 그럼 이건 비밀이에요 보여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여줘도 자야 이게 뭔데 모르는 게 그게 계신 거예요 시골의 할머니한테 한 번만 전해도 알아듣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서울 대학교 교수한테 백 번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구원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인생들이 우상승배합니까 지금도 왜 많은 인생들이 우상승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우상승배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대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과 가문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일단은 제사 지내는 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허감 귀신 이런 일들이 떠나가려고 제사 지내는 게 그런데 그걸 떠나갑니까 원죄는 그런 게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미신과 점술과 정말 허감문화 우상문화 허감문화 이런 것에 잡혀서 살아갑니까 왜 주인이 사단 마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이 말씀의 게시를 통해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그리스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누려진다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찰분들 부근찰분들 또 우리 구역 성도들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게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구원을 누립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그 희미한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갈등 땡기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일들이든 우리는 다 그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가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또한 우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문제와 일들 통해서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 첫째 놈이 첫째 놈은 또 장남이라는 조금 더 심각하거든요 엄마 하나 교회 탈탈하겠어? 아빠 탈탈하겠어? 저기 엄마가 정확하게 포럼을 해주죠 해줬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뭐 배우고 뭘 보고 배우겠냐 얘들 커 봐라 다 같이 따라 안 돼 제 생각의 수준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제 아들 두 놈한테 분명히 그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하거든요 아 얘들이 이제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뭔지 흑암의 나라가 뭔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말 현장을 아는 랩런트구나 이 시간표구나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의 여정이 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교의 랩런트들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 믿음 없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에 동감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엇보라는 말 알죠 엇보라는 말 알죠? 엇보라는 말 알죠? 이 성에서 내가 한 행동이 나중에 죽어서 저 성에 가서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 그런 엇보라는 말 참 기가 막히는 말이거든요 이 성에서 행했던 일이 나중에 죽고 나면 저 성에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은 착하게 살라고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라 여러분 보금은 종교는요 다 보금의 짝퉁입니다 맞죠? 종교는 다 보금의 짝퉁이에요 엇보가 아니라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 전도자의 상급을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갖고 막 엇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보금을 다 희석시키고 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 영원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맞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은 아 24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게 24죠 그래서 우리가 우린 전도자잖아요 우린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게요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약 먹으면 병생할 수 있다 그런 거 알약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는 게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요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준비해 놨다니까 이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24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에 내가 24 할 때 응답은 25로 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남깁니다 어떤 작품? 내가 죽고 나도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업보 종교에서 만들어낸 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응답 네 번째 사제의 확신입니다 사제의 확신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와 2, 3, 7 이 5천 종족 앞에 보금 회복하고 보금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밑선을 하나 내드릴게요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크게 세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뉜다? 모르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뉩니다 예언서가 뭐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를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신기한 게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 쫙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해보면 이거 나옵니다 보금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거를 외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외친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이걸 외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왕이 되면 지금 한 설교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손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게 내게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못 살아남아 이래 휘둘리고 저래 휘둘리고 그래서 성리의 확신 다섯 번째 성리의 확신 유한연수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성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드럼에서 나오고 드럼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것도 그게 믿음이죠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 가 우리의 믿음이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7대 여정 10가지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 살아남을 겁니까 난 이 사람 밑에 있었으면 난 사표 쓴다 나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랬으면 나 이게 구태타 했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알도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너는 솔로몬 왕이야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말씀이 네게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만 보면 우리 또한 말씀이 왕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게 자리 잡게 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결론으로 여기 조금 지우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디모데우스 3장 13절에서 14절 15절 읽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와요 맞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식이 없으면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게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사건들 일들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열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거든요 누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리 어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리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게 왕이 되면 내 나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왕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해도 나는 교회를 지킬 수 있다니까 어리 아이고 내가 웃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왕이 되어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 사실을 잘 잘 아는 가운데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확신 속에서 나를 통해 랩런트 운동과 또 2, 3, 7 5천 종족이 정말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는 전도 제자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먼저 정말 이 한 사람 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한 영향력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영적 문제에 지는지는 바로 나라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막히지 않기 위해 그래도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삼어서서 끝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영적인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랩런트 운동과 2, 3, 7, 5 총종족 살리는 그 운동이 나를 통해 중단되지 않는 그 응답으로 이 보금의 운동을 바톤을 우리 후드들에게 넘겨주는 나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글쓰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